메뉴가루로 전 부쳐준다고? 김치넣고, 반 넣고. 그렇게 비싼 가루라며? 이게 비싸죠. 이게 2만원짜리. 비싼거 맛있지. 아들을 비싼거 해주고 더 맛있잖아. 더 맛있잖아. 아들을 비싼거 해주고 메밀전을 해주는거네. 메밀전. 이게 점식이야. 이거 저지방. 메밀이. 너무 매울나나? 2개만 넣어야지. 청양고추. 매콤해야 맛있지. 쪽파도 넣는구나. 쪽파. 청양고추. 청양고추. 신김치가 남아있었어? 응. 이만큼 들어가는구나.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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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쫑쫑썰고. 재료는 이게 다 들어간거야? 응. 반죽해야지. 가리를 붓고. 부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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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이. 색깔이. 꺼무지 않네? 안꺼무. 붓지만. 그래도. 좀. 검은것이 나지. 아주. 검은것이 나지. 아. 검은게 뭐였지? 그 껍데기. 아무리 그려도. 빰은 이게 나오지. 음. 그걸 껍데기를 베끼고 하지만. 음. 옛날에 무슨. 검은 전도 붙여 준거 같은데. 이런거지. 메밀. 김치. 아. 물을 한. 250cc는 넣었네. 김치도. 많이 들어가면 짜니까. 아. 남겼다가 넣어. 다른 간은 안하고. 김치만 넣어도 돼. 김치만. 다 넣어도 돼. 아. 김치만. 다 넣어도 돼. 아. 다른 간은 안하고. 아. 많이 들어가면 맛있지. 김치를 안 맞춰. 소금 안 넣고. 고추하고 썬거 파하고 넣고. 이러면 반죽됐어 이제.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붙임으로 만들면 되지. 전병이 아니고. 전병은 속에다가. 아, 만두처럼. 그래 똘똘 많은게 전병이야. 근데 이거 김치전이네. 이러면 됐어. 꽤 많겠는데? 네, 몇 개는 되겠네. 네 개? 또 나중에 붙여먹어도 되고. 다섯 개? 이제 붙여봐야지. 몇 개 남은가. 이게 저지방이라. 밀가루는 이제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이건 아무리. 살찌지. 밀가루가. 네. 살이 찌지 않아 아무리 먹어도. 메밀은 사람한테 좋은 거구나. 응. 맛집에 구매 Vegas. 캬 진짜 힘들어. 양쪽 Café 역시 박지로pend용 사 brac Weil 이제 얇게 부치는구나. naturale. 준정한 뒤지urn Knight 닦아주기 250초 희망의 김치. 시작은 아 presum제 cin statementaime. 수단하지 않나. achievingucher 2년 angef 고 € 얇게 부치는구나 얇아야 맛있어, 붙이기는 김치도 별로 안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다 김치인데. 그래도 부치게니까 살 찌겠네. 살 안 찐다니까 이거는. 아 이게 저열량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밀가루로 부쳐먹어? 이걸로 부쳐먹지?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데? 밀가루보다. 이게 좋은지는 알아. 이거 완전 100% 메밀가루구나. 오 맛있는 냄새 나네. 오 잘 뒤집어졌네. 색깔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게는 안되네. 맛있게 보이지. 놀랄하니. 좀 거무중쭉한데? 뭐라 그럴까? 예닐 자체가 그래. 이게. 돼지색이. 밀가루도 부쳐놓으면 불그스레. 김치 색깔이. 밀가루는 빨갛게 이쁘게 나오지. 김치전. 잘 익혀야돼. 한번 더 뒤집어야되네. 이게 밀가루보다 힘은 없어. 아 흐물흐물하구나. 그럼 부치기가 더 힘들겠네. 붓지 많아. 너무 미운데? 미워도 뭐. 김치 부치기가.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메밀이라. 아니 모양이. 아니. 하나 완성. 저는 항상 얇아야 맛있어. 얇게 펴줘. 빈대떡은 두껍지. 그렇지. 빈대떡은 녹두를 넣잖아. 녹두에다. 찹쌀하고. 좀 섞어. 그래야 부침이 되지. 안 돼. 뜨거울때 먹어야 맛있지. 두개 부쳐가지고 먹어. 오. 오. 이번주 더 맛있게 잘됐는데. 이제 프라이판이. 모양이. 프라이판이. 빨리 익으니까. 달궈져서. 그냥 집에 있는 재료만 넣었구나. 빨간 고추도 넣었구나. 그러면 이뻐. 오징어랑 씹을게 들어가야 맛있지. 김치넣지는 안 넣어도 돼. 그런거. 그렇지. 김치맛으로 먹는거야. 살이 안찐다니까. 먹어봐야지. 한 다섯장 나오겠네. 글쎄.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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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또. 먹고 싶으면 해 먹어. 먹고 싶으면 해 먹어.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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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쳐지네. 맘미라. 김치 색깔하고. 혼합이 되니까. 이런 색깔이 나와. 양념. fu. 하나만 더 묻히자. 오 이것도 색깔이 맛있게 됐네 김치가 많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 그치 신김치랑 이게 다 김치야 맞아 두 장은 더 붙이겠네 세 장 우와 푸진만해 세 장은 더 붙이기